2021 대한민국 문화의 달 충청남도, 이번 주제는 내포 한문화축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준비되는지 저희가 주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천년 역사, 한반도를 넘어 만주 그리고 연해주까지. 보조선의 방안한 대지에서 홍익인간 정신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동아시아 문화 창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땐 모든 것이 글로는 다 기록되지 못했지만 이 땅을 펼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우리의 문화는 하늘의 뜻과 그 이치를 탐구하는 우리 문화, 철학과 예술을 꽃피운 글로벌 문화당국 대한민국을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새겨나가고 있습니다. 반백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는 1972년 10월 첫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위해 제정된 행사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고 50주년을 이어온 지금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10월이면 문화의 달 행사를 치르는 지역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한마당도 변합니다. 2021년 올해 50주년을 맞은 문화의 달의 주인공은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는 찬란한 백제의 유산을 품고 뿌리 깊은 정신문화가 담긴 곳입니다. 민족을 대표하는 각자, 예술과 애국지사는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고 예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다양한 문화유사들로 가득합니다. 이들이 남긴 문화가 바로 문화의 달 50주년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문화의 달을 맞아 자랑스러운 위의 역사가 담긴 뿌리 문화를 바탕으로 한문화의 재발견, 재평가, 재창조의 경기가 될 축전을 빌겠습니다. 문화는 우리는 별의를 위해 죽고 오늘날 꿈이들하고 K-POP, K-POP라는 문화의 별은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별들로는 밤하늘을 밝힐 수 없습니다. 밤하늘이 아닌가, 이름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한국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의 달 50주년을 가야지 이제는 우리 민족 모두가 공감하는 충무, 역습, 문화, 철학과 한민족의 정신문화가 새롭게 세계를 강조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문화의 힘으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별들이 금처럼 드는 은하수, 은화대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은혜산스를 공급한 문화의 달 50주년 충남에서 우리는 은하수로 가는 문화적 연상입니다. 한국 문화의 달 50주년 기념 행사는 한문화에 기반한 문화예술축제로 충남의 고유문화와 메포의 문화의 명의를 계속 발전시켜온 예술인들의 권을 여러분께 맡길 수 있도록 준비 잘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